산업마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아진 거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처음에, 맨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이름이 가장 자기한테 맞는, 자기 사주하고 맞는 이름이 된대요. 그래서 이름이 사주를 만든다? 일부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융화를 잘 시키도록, 오행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름. 오행도 잘 돌아가고 이름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고 흐름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안 되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도 돼요. 바꾸셔야 돼요. 또. 그 대신 바꿔가지고 많이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절대 쓰면 안 되는 안 좋은 이름도 있나요? 있죠. 춘자, 봉자. 봉자 이름 가진 사람들 보세요. 봉자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봉이야. 기봉아, 성봉아, 진봉아, 봉순아, 봉자야 하는 거. 춘자 이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끼가 있어. 란자 들어간 이름도 뭔가 끼가 있을 것 같잖아, 란자. 순난아, 영난아.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란자 이름이 그렇잖아. 왠지 뭐 그럴 것 같고 어디 막걸리 집에 가면 있을 것 같고 뭐 방석 집에 가면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 이름 별로 안 좋아요. 팔자 아시죠? 란이나 란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름에 따라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지금. 요즘에는 많이 이제 발단되고 많이 세련됐잖아. 대부분이 예술 쪽에 일한 사람들 이름 들어보면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예술하는구나. 학자들은 대부분 보면 성함이 그러면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아, 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중요해요, 이름. 그래서 아이들 이름이 부르기만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오잉도 맞추고 영문자로도 요즘에는 맞히더라고요. 소리도 정말 중요해요, 파장이니까. 소리는 벌써 파장이잖아. 강한 사람을 좀 더 순하게 만드는, 연하게 만드는 뭔가를 만드는 그런 파장이기 때문에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치러ал인데요. 그대가 나외什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